중국에서 긴 목에 긴 꼬리를 가진 용강류 공룡의 화석이 발견됐습니다. 중국 고등과학원은 링샤우이족 자치구 링우 인근 언덕에서 1억 7,400만 년 전 거대 초식 공룡인 링우릉 선치 화석별을 발구했다고 BBC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. 링우릉 선치는 링우의 신기한 용이란 뜻으로 용강류 공룡의 선조격에 해당합니다. 지금까지 용강류는 약 1억 6천만 년 전 처음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발굴로 출현 시기가 1,500만 년 정도 빨랐다는 것을 확인한 데 의미가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.